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은 오징어를 채썰어 채송리버섯과 양파를 넣고 매콤하게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체 급식 500인분, 재료와 양념 안내입니다. 끓는 물에 채썬 오징어를 데칩니다. 오징어가 캔의 식용유를 두르고 체선양파를 볶아주세요. 3번에 나누어 볶습니다. 굵은 소금을 넣어주세요. 샘불로 재빨리 양파를 볶아야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으로 채 썬 3송이 버섯을 넣고 볶아주세요. 양념장은 불고기용으로 나온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양념장을 넣고 섞습니다. 데친 오징어를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어스타게 썬 대파를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완성된 오징어볶음을 밭에 담고 통깨를 뿌려주세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